네, 질병관리본부자가 지낸 전병을 차의과학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 저희가 추이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어제 하루는 87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저께는 사실 뭐 대구에서 요양병원 직단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솟아오르긴 했었지만 이제 뭐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 자릿수 관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방역당국의 통제가 통제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증가되면서 해외 유입 인구를 통한 지역세 감염이 지금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보면 87명이 늘었는데 이 중에 수도권이 35명이었어요. 대구 지역보다 더 많았는데 보니까 콜센터 관련이랑 해외 여행 관련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콜센터와 관련된 문제는 구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감염이 지금까지도 계속 나타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입 인구들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 많은 또 우리 교민들도 지금 입국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실제 그 지역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상당히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입국 이후에 증상을 나타내고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어떤 감염, 또 그 지인들과의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위치에 계속해서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저희 방역 당국 정부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전원 진단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외 유입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질본 발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조치가 어떻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주간의 격리 조치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국하는 국민들이 일본이나 또는 중국을 가더라면 다 자가격리 이주를 지금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자가격리 조치가 이제는 해외 유입 인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 집에서 접촉자 같은 자가격리를 취하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숙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입국이 되는 그런 룰을 정하고 그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2주 격리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입국자 관리가 이제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17세 고등학생이 급성 폐렴으로 숨지면서 그 원인이 코로나19인지가 논란이 됐는데요. 보건당국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속하게 재검사를 시행을 했고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서 재분석을 시행하였고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성이라는 건데 그런데 13차례나 검사를 받고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 검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병원에서 왜 그렇게 많은 검사를 했는지가 일단 의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검사 자체의 신뢰를 갖고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검사를 여러 번 해서 마지막에 소변에서의 일부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기관에서의 그런 많은 검사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보건당국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양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영남대병원, 17세 청소년을 검사한 영남대병원의 오류, 검사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검사 자체가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검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조군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조군에서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조군에서는 원래 양성 반응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영남대병원의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보건당국이 영남대병원의 검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과정, 그리고 또 키트에 대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병원 측은 이런 우려 의혹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검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년의 사망 진단서예요. 처음에 코로나19를 사망 원인으로 썼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왜 수정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의료진들은 이렇게 검사를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아마도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면서도 일단 코로나19 감염이라는 것을 진단서에 담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표현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것들을 명시를 하면 이 유족들이 아마 진료비 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런 언급이 또 있는데 사실 여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단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세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남으니까 부검을 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부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의학의 발전은 사망하신 분의 부검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학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신을 함부로 손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교적인 인식에 따라서 거의 금기시되어 있죠. 17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유족들이 아드님의 부검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도 그러한 유족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래서 부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코로나19 음성이든 양성이든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학생이 10대 청소년으로 권장했던 남성인데 이렇게 급성 폐렴으로 숨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치료를 잘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이 17세 청소년이 10일 날 저녁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12일 날 38도의 고열, 13일 날 40도 이상의 고열.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만약에 적절한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폐렴 증상을 의심한 입원 진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입원 진료를 하기보다는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초기의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0대 남성 연예인들이 급성 폐혈증으로 숨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음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폐혈증으로 숨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두 분의 연예인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초기에 인우염이라든지 인파선염 이런 질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외래 진료를 초기에 받다 보니까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그에 따라서 폐혈증이 심화가 되고 그러면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SNS장에서는 아마 이 두 분들이 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두 분은 세균성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또 폐혈증으로 숨진 청소년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글로벌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고요. 전병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